1,2,3 팬 여러분들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. 1,2,3 제주도 여행은 삼무가 있습니다. 대문이 없고 도둑이 없습니다. 통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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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끝이야. 아니요. 자, 온라인! 소송 기억자입니다. 통닭! 통닭! 전진! 자, 오늘 저 소원이에요. 반응! 오늘 저 소원이. 반응!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회 사줄게 김치! 어쩔 수 없어요 아우 김치! 맛있게 드세요 귀엽고 저게 밤찍을 너무 맛있어 오마이라드 사진을 말할게요 여자의 얼굴을 예쁘게 찍을 거예요 역광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물에만 집중시키세요 촬영을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역광 상황 보게봤더니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기도 하고 사진을 찍지 말고 한번 바라봐봐 예뻐 안 예뻐? 살짝 옆으로 틀어지고 움직여지기도 하고 네 그렇지? 어 자 이제 자리를 바꿔 봐 그럼 나도 봐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느낌으로 거기서 살짝 분위기를 잡아줘 예쁘다 예쁘지? 네 내가 제일 잘라가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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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를 이렇게 준비했잖아 어우 좋아 조명, 조명 이게 생명이지 지금 달아가 있는 게 역광이잖아 어둡지? 얼굴빛이? 네 얼굴빛이? 보약을 좀 먹어야지 아니 진짜 이제 역광이니까 봐봐, 육원으로 봐봐 뺀 거, 넣은 거 확실히 차이나요 응, 이거 봐 이거 봐, 이거 봐요 오오 이거 잘 들어줘 오오 이거 하나면 피부 미인 될 수 있는 거 이게 없으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새우깡이라도 하나 사 아, 진짜 그리고 새우깡을 다 먹고 은색 그거를 이렇게 딱 대면 오오, 밝아지는 느낌 맞아요 CF 들어올 것 같은 느낌 두 번째 팁 화이트 밸런스라고 네 즉, 이 대기를 흐르고 있는 색 온도를 맞춰줘야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동으로 돼 있는 거를 클라우드에 넣고 밝은 날에도 구름이 약간 껴 있는 느낌으로 찍게 되면 옐로우, 레드 값이 살짝 올라가 오오 그러면서 색이 조금 화사해지면서 더 예뻐 보이게 보일 수 있다라는 팁이 있지 오오오 한번 트라이를 해보자 여권을 덜 쥐고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글을 낮춰서 마음에 들어? 네,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그치? 우와, 이거 색깔 진짜 짱이다 진짜 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카메라를 잡고 찍는 데 자세 아, 이거 아, 이거 딱? 그렇지, 이 팔꿈치가 가슴에 딱 최대한 붙여서 안 흔들리게 왼손 받치고 렌즈 오른손 아니, 엄지, 엄지 잡고 이렇게 딱 그냥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아니야? 네 총 쏘듯이 딱 그냥 아, 이거 아, 이거 아, 모르겠어, 나 이거 지금 배운 노하우로 밖에 나가서 최고의 한 장을 최고의 사진을 한 장 찍으러 갑시다 아이고 거기가 좀 기운이에요 진짜 이쁘게 온다 하나 둘 셋 뿅